아 또 배터리 떨어졌네? 매일 쓰는 마우스부터 키보드, 리모컨 등 방전될 때마다 갈아줘야 하는 일회용 건전지 쓰레기도 점점 늘어나고 귀찮고 불편했는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충전지를 발견했어요 고속 충전으로 무려 100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페일블루 충전지 지금 바로 리뷰해볼게요 충전할 때마다 사용량이 줄어들고 노액이 발생하는 기존의 리켈 수소 충전식 배터리와 다르게 리튬 이온 배터리로 용량이 계속 유지돼요 가성비로 유명한 다수 AA 건전지 용량이 1190mAh이고 페일블루는 1560mAh라네요 또한 일반 건전지는 방전되면서 전압이 줄어드는데 페일블루는 완전 방전까지 1.5V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강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전용 충전기도 필요 없이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보조배터리도 물론 가능해요 아 충전 시간도 놀라운데 AA는 1시간, AA는 2시간이면 완충돼 버리는 놀라운 속도 해외에서 판매 중인 페일블루 충전지 AA 네 세트 기준 39,000원 정도로 4만원도 안 하는 가격 보통 건전지 살 때 싸게 사려고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는데 유통기한도 5년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제품은 유통기한도 없답니다 어차피 평생 쓰는 건전지 계속 사고 버리는 것보다 충전해서 쓰는 게 환경에도 도움되고 가성비 면에서도 훨씬 이득 한국엔 출시되지 않은 신박템 크로켓에서 최저가로 등록됐으니 딱 3만원만 투자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 확인